도대체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비해서 얼마만큼 약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트레스 뉴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조원 CNI라는 건 여기는 굉장히 보수 이펙트가 강한 그런 하우스인데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 미래보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압도하고 있어요.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패배금리하지 않는다. 그렇죠. 분열이 안 찍을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파이 키운다. 대표적인 저런거죠.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은 이제 역사를 밖으로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한 석을 얻을까 말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개혁신당 5%고. 개혁신당도 두 석을 못 얻어요. 저렇게 되면. 그렇죠? 아니 5%면은 제가 세석 될 거예요. 세석까지 돼요? 3%가 넘어야지 한 석 두 석이고. 5%면 세석이고. 네. 그런데 소영길 신당은. 아예 넣지 않았죠. 리서치뷰에서 오늘 소영길 신당. 그러니까 창당 등록이 안 돼가지고 소나무당을 못하고 리서치뷰에서 소영길 신당으로 지금 노선을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아마 주말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창당 등록이 안 돼가지고 빠지면 탄압이 아니라 창당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월 22일자 여론조사에 비해서 3월 12일자가 줄었죠. 국민의 미래가. 민주당 비례연합도 줄었는데 고스란히 그게 조국 혁신당으로 갔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간 거죠. 전체 파이로 보면.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생기자마자는 합해서 40.8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47.1%까지 올라갔어요. 7% 가까이가 올라간 겁니다. 개혁신당 걸 뺏어왔어요. 자, 국민의 미래 조국 혁신당 민주연합의 비중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진보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에게 거의 44.3%를 몰아줬어요. 그리고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도 조국 혁신당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수층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의 71%를 몰빵해 줬지만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성향별 분표를 보면 전체에서 47% 정도가 저쪽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연합 연대 대열로 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강 지지층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외로 중도층에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조국 잡으면 중도 다 망한다며. 홍영표 이런 애들이 그러면서 지금 개겼다가 다 탈탈한 거 아니야.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인물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념 성향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보니까 다 이재명, 민주당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조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당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 혹은 보수층들도 투표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송영길 소나무당이 송영길 소나무당은 중도하고 보수에서 훨씬 더 강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수표 71%의 압도적인 그런 보수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소나무당에 가서 잘라오게 된다는 거죠? 10% 이상 잘라먹을 거예요. 송영길 소나무당은. 10%라? 왜냐하면 실제 보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저하고 최대한 들어가 있잖아. 그럼 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보수표를 잘라먹죠. 소나무당이.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쪽에 반윤석열 성향의 보수층들이 그걸로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빼서 먹죠. 그게 한 0% 되는 거야. 그거는 조국신당이나 사실은 민주당에서 뺏어오기 힘들어요. 저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 소나무당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에 이거 뺏어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변희재 대표하고 최대집 대표가 여기 합류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층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보수층 내에서도 또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2%만 뺏어오면 원외정당이 돼요. 개혁신당이. 원외정당이 됩니다. 하나 망가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준석 심판을 변희재 대표가 하는 꼴이에요. 지금 솔직히 잘만 하면 이준석, 이낙연 함께 짐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이낙연은 0.4만 패스인데 여기 기준으로 하면 0.4만 패스 오면 다 날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영길 대표가 호남에 출마를 하니까 당연히 호남편을 뺏어오어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미래는 그냥 문 닫는 거고. 괴로운 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남은 게 개혁신당 문제인데 조국신당까지 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5% 정도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조국신당에서 해결을 못한다. 그리고 소나무당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역할을 맡아야 될 분들이 저는 지금 변희재 대표와 최대집 대표가 이 합리적 보수층을 흔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특히 이 태블릿 PC권을 사실은 보수층이 다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 윤석열이 실망한 사람들은 다 무당층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안 잡혀. 안 잡혀. 이 사람들이 소나무당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창중 씨 방송에 오늘 최대집 대표가 나왔는데 윤창중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보수대무당층이었거든요. 어차피 나가니까 소나무당 찍으면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그 꽃의 결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위에 게 전화면접 조사하고 아래 게 ARS거든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지금 국민의 미래가 20%가 안 나와요. 국민의 미래가 20%가 안 나오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합해서 무려 37.6%가 나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는 다 죽습니다. 개혁 신당만 한두 석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퍼센티지에 의하면 그다음에 의미심장한 게 그 외의 정당이라고 해서 보라색으로 있는 게 5.1%인데 만약에 소나무당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가게 되면 저거를 갖고 오면서 25.8%의 무당층까지도 흡수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ARS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ARS에 의하면 국민의 미래가 32.3%인데 조국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해서 47%를 하고 있어요. 이건 더 벌어진 거예요. 스트레스. 조원신이나 이보다 더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소영길 신당이 합류를 하면 50%가 넘을 거라고 봐요. 더 커지죠. 저는 참 저건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데는 몰라도 여론조사 꽃에서는 소나무당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리고 진보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아마 당근날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조국신당 편이야. 조국신당이 김원준이 공천하나보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파이 줄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요. 저런 거 개싸 안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00석을 가자는 거잖아요. 어쨌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여론조사 꽃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역구 비례대표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가 해봤더니 지금 무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다. 그리고 조국역신당이 14석이나 가져가고요. 개혁신당이 3석. 그리고 나머지는 석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져가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지역구에서 지금 뭔가 좀 서로가 너무 붙어있는 그런 곳들에서 한 5개만 가져오면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현재 판세예요. 현재 판세. 또 변동은 할 수는 있지만 현재 판세고 아직 선수가 안 들어온 선수가 있다든가 우리는. 그러니까 2강인 손흥민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재가 감옥에 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센터팩으로 김민재가 등장하면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영길 대표가 소영길신당이 본격적으로 무대 위로 올라오면 조금 더 민주진보진영의 전체 파이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저걸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역신당을 합치면 26석이 나와요. 비례해서.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해서 25석이 나왔어. 그럼 지금 현재 한 석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지난 총선보다 한 석이 늘어난 상태다. 비례연합이. 이게 지금 하깃진이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손흥민당이 또 역할을 해주면 저는 30석이 쉽지는 않은데 한 번 있는 대로 다 민주진보유권자들이 다 투표장으로 나오면 30석도 가능하다. 그럼 지난 총선보다 5개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총선보다 비례 쪽에서 5개를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191석이 나왔어.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 189석이 나와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역구 판세가. 지역구는. 그럼 지역구에서 5개만 빨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어디냐면 부울경이에요. 부울경이죠. 대참패로 해서 190석이 나오는데 부산에서 3석 나왔어요. 3석밖에 못 받았어요. 경남도 그 정도죠. 그럼 우리가 비례해서 최대한 하깃진 피고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낸 다음에 부울경 영남에서 TK에서 승부를 보면 이 백성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가서 사실은 해운대 같은데 출마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주진우는 내가 발목을 잡겠다. 이런 결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 좀 그게 아쉬워요. 부산에서 뭔가 바람을 일으켜줄 불소시계가 필요한데 조국 혁신당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자신감 있고 한번 등판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설령 패배를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패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대권주자로 부각이 되는. 최소한 저는 그냥 부산에 마이크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아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진우 유세하는 데 옆에 가서 이자가 나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주면. 그러려면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역구를 나가줘야 돼요. 누가 누군지 출마자가 있어야지 캠페인을 할 수 있어요. 조국 신당 차단 문제는 지역구 안 내잖아요. 캠페인 할 게 없어요. 캠페인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나와서 공중전 할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진보당이나 저게 나올 때는 많이 거품이라는 게 실제로 가면 바닥에서 캠페인을 할 수가 없다. 지역을 한다는 거예요. 본선 들어가서 지금은 약간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본선 들어가면 사실 나올 게 없어요. 부산 같은 데 한 두 개는 낼 필요가 있어요. 지역구 아예 안 낸다는 건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거점 지역에 자신이 거점 지역에 한 두 개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소영길 대표가 저는 보석이 된다면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본선 판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게 소영길 대표가 호남을 쓸고 다니거든요. 저는 20일 안에 나올 거라고 걱정 나와 버리면요. 달라지죠. 그런데 반면에 조국 혁신당은 본선 거판에서 할 게 없어지는 상황.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더 큰 바람을 일으키려면 저는 험지에 조국 대표가 비롯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 무게감 있는 분을 지역 출신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부산 지역 선거를 좀 끌고 나가면. 제발 이런 사람은 안 돼야 돼요. 지금 시타 묻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이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사특파에서 이종원이가 옆에서 깝짝거리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두 가지 큰 문제를 느끼는데 어쨌건 이 개국본 이종원 씨 지금 또 조국 신당에 한 발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조국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 팔아서 코인빨 든 사람들 아닙니까? 가수 리아 씨도 그러잖아요. 이 대표하고 딱 붙어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 조국 신당으로 간다? 경기문화재단은 이사까지 했죠? 정치적으로 이게 좀 도의가 없는 저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특히 저는 조국 신당. 진짜 볼 때는 건 그런데 저 리아가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입당한다고 할 때 나오면서 이재명 그 주재관을 불렀어요. 앞으로 제대로 키오이거니 이재명 이걸 부르고 나왔어. 나올 때? 조국 신당에서. 뭔 아사리파냐 이게. 이게 무슨 아사리판이야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커밍아웃을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커밍아웃하고 왜 다른 사람 다른 정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본심을 숨기고 이렇게 하나 이런 고민 들고 저는 조국 신당이 이 문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마어마한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빨리 처리해야 돼. 폭탄 처리 많이. 저는 그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왜 그걸 좀 끌고 가지? 곽동수도 출마하겠다. 저게 다? 이제 나중에? 참나 진짜. 아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 진보 진영 전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임태훈이 사표 쓰는 거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조국 혁신당에. 내가 권림돌이 되나? 그럼 내가 포기해야지. 이래야지 사리사역으로 붙어서 그냥 빨대 꽂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 보십시오. 애초에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인사는 안 받겠다.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황운하 의원 갔어. 이거 모르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쭉 영입을 합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지를 하고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을 해서 비례를 내보내겠대요. 이게 어떻게 민주당하고 충돌이 안 되는 양상이냐고. 그러니까 실제 하는 말과 실제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를 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치하시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민주당에서 몰빵론이 나온다니까요. 민주당도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살아야 되는데 진짜 비례 후보들은. 그건 도리 없어요. 그러니까 붙는데 그 기준이 누가 더 윤석열하고 잘 싸우냐. 그 기준이 붙으라는 거예요. 안 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문제점을.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문제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끝날 때 해야지 지금. 끝날 때도 정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아니면 설정 그리고 멤버십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친문 무슨 부활당인지.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 이게 친문당이에요? 아니면 유수공당이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 인재가 딱 두 축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과거 변진 대표가 얘기를 잘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퇴직자들. 이게 연금보장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유수공당 출연자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팟빵에서. 어쨌든 두 개의 유수로 퇴진을 공약하는 벤처정당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신장식 대변인하고 저하고 같이 방송을 제안했는데. 절대 안 한대 우리랑은. 소나무당이랑은 절대 못한다고? 왜 그래요? 재밌겠구만. 재밌겠잖아요. 내가 볼 땐 계속 도망다닐 것 같아 소나무당은. 특히 내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강진국이잖아. 조국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 최고로 좋은 게 청담동하고 태블릿인데. 그렇잖아.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니까. 우리가 볼 땐 진정성이 없는 거야. 신장식 나올 때 우리가 설명을. 너 이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청담동 테이블. 테이블릿. 할 말이 없잖아요. 도망다니는 전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퇴진 정당입니까? 변인재가 무서워 도망가는 애들이 무슨 윤석열을 퇴진시켜? 이건 위장 정당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변별력이 있어요. 누가 더 잘 써냐 판단하려면 조국이 나오죠. 신장식이 나오죠. 우리 송영길 대표 나오면 송 대표하고 조국이 하든지. 아니면 저하고 신장식 하든지. 붙여줘야지.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2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들어갔을 때. 과연 몇 석까지 더 따가고 올 수 있을지. 여러분 김성수TV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당한테도 응원해 주시고요. 하객진 전략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좌우의 날개를 펴고. 또 민주 비례연합으로 닻을 달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요. 10시 반에 있었던 방송은 오늘은 쉽니다. 지금 허재현 기자가 좀 아파가지고.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는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그 대신 우리 김성수TV에서는 재미난 짤이라도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유법천지로 김성수TV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아, cioè, 알겠습니다. 아멘